배우 이준기 씨가 중국의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준기는 오는 3일 중국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 초청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을 하는데요. 설날에 맞아 동방위성TV의 설날 특집 프로그램 동방의 스타 청백전에 한국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준기의 이번 출연은 설날 특집 프로그램 준비차 중국인 5만 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준기가 한국 대표로 뽑혔기 때문인데요. 이준기는 오는 4일 상하이 민항체육관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며 무대 인사와 함께 중국 시청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들려줄 계획입니다.